투자의 기술 보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드디어 좀 반응이 나오나 싶은데 오늘은 어떤 주제 놓고 이야기 나눌까요? 네, 오늘 주제는 위대한 기업, 에코프로BM,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주도주에 대한 포인트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반등이 좀 나오는 듯 또 한데 종목별로는 차이가 좀 있죠. 설명을 해주세요. 네, 처음 오늘 보면 오늘 에코프로BM이 지금 6%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조적 성장산업에서 가격이 오히려 빠지면 매수를 해서 어떤 장기 플랜이라든지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빠지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성장률을 2차전의 성장률을 바이오라든지 개별 어떤 테마 성장이라든지 이렇게 보니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시장과 지금 현재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의 매도 시그널이 300 선물지수 347이 이탈이 되면서 시장은 매도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급락이 나오고 오늘 약간 반등이 나오는데 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가 기관들의 매수 주체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아닌 바닥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저점에 매수하는 주체다. 그래서 만약에 외인들의 매도가 끝나면 아래 꼬리가 닿을 수가 있고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끝날 때까지 장중에 북한발 지지약재 리스크가 또 다시 한 번 악재가 나와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들의 생각을 해보면 지지약재 리스크로 이게 가격적인 측면이 언더슈팅이 됐다는 얘기는 오히려 다시 이제 매수를 해서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절유의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럼 지수가 외국인들이 어제 1조 3천억을 장중에 매도하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 1조 정도까지 매도를 하면서 오늘 살짝 좀 반등이 좀 이어지는데 원달러 환율을 보면 1343원 구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화도 지금 오브슈팅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외국인들의 어떤 그 포지션을 보게 되면 결국은 원화가 약세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 그리고 FMC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이게 동결이라는 건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원화가 약세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외인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유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보고 이제 거래소 쪽을 한 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면 코스피 쪽에서 2440포인트 선입니다. 어제 지수 자체가 2.4%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오늘 V자 반등은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제 가격적으로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보는 게 업종에서 이제 정기전자 업종이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부압으로 25,800포인트 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 윗라인이 아니고요. 1월 2일 28,626포인트 고점이 아닌 바닥권에서 이런 바닥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이 여기서 이제 외바닥을 찍고 이제 V자 반등은 나올 수는 없고요. 단기 바닥을 찍고 이중 바닥이라든지 제가 일단 이 시장의 진바닥 매수 신호는 최소한 거래일수로 한 20일 이후에 진바닥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진바닥 신호가 나오는 섹터들보다도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을 잠깐 간략하게 보면 다운은 오늘 약부압이에요. 나스닥도 약부압인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지금 테크 기업들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마존 닷컴이 정고점에서 살짝 눌림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는 모습들이고 테슬라가 가격 조정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1.9% 하락으로 마감이 되고 구글 알파벳 CA가 정고점을 향해서 또 다시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도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이런 국면들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 상승 어떤 트렌드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운은 조금 눌릴 수 있지만 나스닥 테크 기업들은 전혀 문제가 없이 주추세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은 해외의 어떤 영향을 받기보다도 국내 자체적인 어떤 리스크 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우리 북한과의 어떤 지지한 리스크인데 이건 과거에도 우리가 모든 경험을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빠진 부분들은 대돌림이 금방 올라와요. 시장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종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비엠이 지금 5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어제 지정하는 리스크로 종목들이 빠지면 오히려 위대한 기업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빠진 폭이 있고 기존에 만약에 매수한 투자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냥 홀딩을 하고 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스몰캡 관련해서 엔캠이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FEOC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전액이고요. 소재 쪽에서. 분리막은 우리가 일본의 우리 국내 시장에서 SK아이테크가 습식이고요. 또 일본의 아사히 카사이하고 도레이하고 분리막을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리막보다는 크게 중국 시장에서 지금 전액을 침투를 할 수 있는 게 엔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태가 아닌 어떤 소재 쪽에서의 어떤 성장성이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바닥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LNF 같은 경우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에코프로 비엠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전조점이 이탈되면서 오히려 지금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리튬 가격과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탄산 리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리튬 가격이 최저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가 대폭 개선되는 모습 나오지 않겠지만 주식은 좀 선반영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오기 전에 저는 에코프로하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저래의 기회입니다. 제가 47만 원 이 구간부터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건 정말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시진가분들이 안티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마제는 마제스토 전문가는 2차전지 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2차전지를 주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 국내 산업에 싸리고 10년 먹거리입니다. 시진가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양극재 포트폴리오가 NCM 9반반에서 밸류체인이 된 게 2017년부터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3사가 석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양극재 소재 기업들이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이 세계의 탑입니다. 양극재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또 리튬 공급을 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게 영업이익 자체가요. 지금 리튬 가격이 수단 리튬이 8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이건 블루오션이에요. 시진가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주가에 반영을 해야지 우리 시진가분들은 이해를 하니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7월 26일 날 포스코 홀딩스가 76만 원까지 급등이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우리 시진가분들은 관심을 가지니 대용주들은 그럴 때는 단기적인 어떤 슈팅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단기 매도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이런 어떤 전략들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아야 될 섹터와 버려야 될 섹터 쪽에서 이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버려야 될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바이오 쪽 있죠.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지금 17만 8천 원 선인데 이렇게 이제 반등이 급등이 나오면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되는 섹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지금 HLB가 6% 이상 올라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야 되냐면 반등이 매도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눌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섹터는 2차전지는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 BM 오늘 지금 현재 5.5%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보시면 지금 30만 원 이하까지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무조건은 언더슈팅입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 10% 할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 주식으로 따지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동차 섹터들 쪽을 보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기아차 기준으로 지금 61선 가격선이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이쪽도 이제 내려올 때마다 이제 모아야 되는 섹터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도체는 어떻게 이제 보느냐. 이제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금 7만 1천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안전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 7만 원권까지 내려오면 여기서는 이제 단기 매수 자리로 좀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3만 2천 원권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조금 더 내려오기를 좀 만약에 하이닉스를 본다면 좀 기다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과거에 작년에 2023년도 5월 15일 날 제가 2차전지 섹터들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체미라든지 다 그 낙폭과대에서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왔던 시점들이 5월 15일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기준을 잡는 게 저는 조건식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건식에 들어오는 진입을 하는 종목이 오늘 기준으로 삼성 SDI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어떤 차트를 보면 매도의 관점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은 매수 신호가 떴기 때문에 삼성 SDI 셀 쪽에서는 매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비중이 적으신 분으로 추가 매수 가능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위대한 기업들은 믿어 의심치 마시고 내려올 때 특히 지금 어제 한 10시 이후였단 말이에요. 지지약자 리스크가 나온 게 북한발 그건 다 회복이 됩니다. 오히려 싸게 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못한 이야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마제스터TV 검색하시고 오후 4시에 2차전지 위기를 기회로 연주 핵심 대응법에 대한 전략을 오늘들은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1탄을 했고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고 2차전지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좀 불안해하시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난 그쯤에 말씀을 좀 드렸죠. 이렇게 오셔서 오늘 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제스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드라이 기술 살펴봤습니다.